안녕하세요. 웹스퀘어 퍼블리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퍼블리싱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웹스퀘어를 실행하면 웰컴 페이지가 뜨는데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뷰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좌측 상단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뉴에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뉴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EDU라고 입력을 하고,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EDU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EDU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뉴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네임을 EDU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EDU.xml이 생성되었죠? 다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뉴 웹스퀘어 CSS를 생성합니다. CSS name을 common.css라고 입력 후 피니쉬를 누릅니다. CSS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폴더를 생성해 볼게요. 프로젝트를 선택 후 동일한 방법으로, 뉴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을 이미지 쓰라고 입력 후 피니쉬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뷰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와 UDC, TTC, 스니핏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에 퍼블리싱을 할 때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컴포넌트 위주로 실습과 병행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XML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팔레트 뷰의 컴포넌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으로 디자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스크립트, 데이터 컬렉션, 서브미션, 소스 이렇게 5개의 탭으로 구성됩니다. 디자인 탭은 위즈위그 방식의 디자인 공간으로 팔레트 뷰에서 선택한 컴포넌트를 그리시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크립트 전용 탭, 데이터들의 저장 공간인 데이터 컬렉션 탭, 서버와의 통신 계약을 정의하는 서브미션 탭, 디자인 뷰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XML 소스가 생성되어 표시되는 소스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퍼티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컴포넌트들이 가진 각자의 속성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툴팁으로 각 속성의 설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아웃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의 레이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XML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루핑, 복사, 삭제 등 컴포넌트들의 제어도 아웃라인 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속성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스타일도 변경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웹스퀘어에서 기본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정이 CSS를 만들고, 엔진에서 예약된 컴포넌트들의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컴포넌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후 반복되는 실습을 통해서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팔레트 뷰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으로 컴포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중 인풋 박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풋 박스를 클릭하면, 인풋 박스 생성 창이 뜹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뷰에 인풋 박스 한 개가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풋 박스는 HTML에서 제공되는 인풋 태그에, 타입은 텍스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인풋 박스가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려면, 상단에 있는 빨간 단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빨간 단추를 눌렀더니 라이선스 등록 창이 뜨죠? 웹스퀘어를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미리 제공받으신 라이선스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받기 전 제공된 폴더에서 라이선스를 찾아볼게요.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후, 팝업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웰컴 메시지가 뜨죠? 정상적으로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교육용 라이선스로 등록을 했는데, 이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열립니다. 인풋박스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HTML 소스를 확인해 볼게요. 바디 하단 인풋의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인풋의 W2인풋 클래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풋박스의 보더를 빨강으로 변경해 보는 실습을 해 볼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스타일 뷰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퀵 액세스가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스타일 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스타일 뷰를 클릭합니다. 열려진 스타일 뷰를 디자인 뷰 하단으로 위치를 옮겨 볼게요. 스타일 탭 우측 상단에 있는 Add Internal Sty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뷰 마지막에 있는 소스 탭을 열어줍니다. 소스 뷰에서 직접 인터널 스타일을 작성해 볼게요. 우선 브라우처로 돌아가서, 좀 전에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했던 W2인풋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웹스퀘어로 가서 스타일 구문에 붙여 넣어주고, 보더 컬러 레드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풋 박스의 보더가 활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도 우리가 입력했던 보더 컬러 레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 캘린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인풋 캘린더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인풋 캘린더의 속성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캘린더 클래스는 달력의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5개의 스킨 중에 선택하셔도 되고, 디폴트 스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캔슬 버튼 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달력의 닫기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레이아웃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렌더 타입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티브로 설정하면 달력 내부의 셀렉트 박스를 HTML의 셀렉트 태그로, 달력의 숫자 및 버튼들은 HTML의 버튼 태그로 렌더링합니다. 이번에는 새 커런트 데이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풋의 현재 날짜의 출력 유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밸리드 체크 속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유효한 날짜인지를 체크하거나, 미니어, 맥스이어 속성을 이용하여 최소, 최대 연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실습을 해볼게요. 화면에 인풋 캘린더 하나를 그리시고, 저장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12를 누른 후, 개발자 도구에서 인풋 캘린더의 인풋에 적용되어 있는 W2 인풋 캘린더 언더바 딥 인풋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죠? 이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소스텝을 열고, 스타일 구문에 .클래스명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 인풋에 있던 보더 속성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풋 캘린더의 인풋도 보더 컬러가 빨강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팔레트에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화면에 그려볼게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텍스트 에어리어로 파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간단한 실습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의 보더를 빨강으로 변경해보는 실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안에 만들어 놓은 common.css의 클래스를 작성해볼게요. 우선 common.css를 XML 파일에 임포트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있는 common.css를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XML에 끌어다 놓습니다. 소스탭 상단으로 이동해보면 CSS 파일이 임포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브라우저에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적용된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common.css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어주고 보더를 빨강으로 적용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세로 고침을 하고 텍스트 에어리어의 보더 컬러를 확인해보세요. 빨강으로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체크박스를 검색해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빈 박스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안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데이터 리스트 혹은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스팬 디렉션으로 정렬을 정할 수 있어요. 스팬 디렉션을 로우로 스팬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체크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 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체크박스를 브라우저에 렌더링할 때 사용할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테이블이고, 네이티브, 체크박스 그룹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바꿔가면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타입을 네이티브로 설정합니다. 체크박스 컴포넌트는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체크박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 타입 체크박스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렌더 타입의 체크박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프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렌더 타입이 체크박스 그룹일 때 렌더링될 개체의 태그네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딥 태그를 이용하여 구성되며 태그네임과 아이템 태그네임 속성을 이용하여 최상위 태그와 항목별 태그를 설정합니다. 프로퍼티 규에서 태그네임을 검색해서 value 값을 ul이라고 설정하고 아이템 태그네임은 li로 설정해 봅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적용이 되셨나요? 우선은 common.css의 브라우저에서 가져온 w2 체크박스 언더바라벨 클래스에 폰트 사이즈 20 픽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폰트 사이즈가 20 픽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 렌더 타입이 체크박스 그룹일 경우 기존에는 div의 인풋과 라벨이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아이템 태그네임과 태그네임 속성이 있습니다. 우선 태그네임 속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네임을 ul로 지정해 주시고 아이템 태그네임을 li로 지정한 다음 다시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보겠습니다. 렌더링된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면 ul과 li 형태인 html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뷰에서 라디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빈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 체크박스와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하단 스팸 디렉션으로 정렬을 정할 수 있어요. 스팸 디렉션을 가로 정렬, 로우로 스팸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라디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 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 라디오를 브라우저에 렌더링할 때 사용할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테이블이고 네이티브 라디오 그룹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게 되면 라디오 컴포넌트는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라디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 타입 라디오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라디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프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렌더링이 되었네요.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태그네임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태그네임을 UL로, 아이템 태그네임을 LI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렌더링된 결과를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프로젝트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한 실습 하나를 해 볼게요. 라디오 라벨의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는 실습입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라디오 라벨의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common.css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정의합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폰트 사이즈가 20픽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트 박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뷰에서 셀렉트 박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한 후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셀렉트 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셀렉트 박스의 렌더 타입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4개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씩 설정해 보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딥으로 감싸진 셀렉트가 보이시죠? 주로 웹 접근성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속성으로 타이틀 속성과 함께 제공한다면 접근성 지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해 볼게요. 셀렉트로만 렌더링이 됩니다. 단순히 셀렉트 태그로만 렌더링되는 모드로서 접근성 지원에는 완벽한 사용법이지만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기본 형태인 테이블 구조로 렌더링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로 렌더링이 되는 속성입니다. 웹스케어에서는 기본적인 우위를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으므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웹스케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다른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셀렉트 박스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더블 클릭 후 설정창에서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는데 임의로 한 개의 아이템에만 긴 텍스트에 라벨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해당 셀렉트 박스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검색창에서 라벨 위드 오토로 검색을 해 볼게요. 라벨 위드 오토의 밸류 값을 트루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셀렉트 박스에는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을 검색하여 픽스드로 설정합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형태의 셀렉트 박스입니다. 두 번째는 라벨 위드 오토가 적용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로 설정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라벨 위드 오토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면 컴포넌트에 정해된 위드 값을 무시하고 항목 중 텍스트가 가장 긴 크기에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인 경우는 목록 창 크기를 원래의 셀렉트 박스의 위드 값으로 고정하는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박스의 보더를 레드 컬러로 변경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웹스퀘어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개발자 도구에서 셀렉트 박스의 클래스를 확인 후 복사합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커먼.css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고 보더의 속성을 레드 컬러로 정의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셀렉트 박스의 보더 값이 레드 컬러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렌더 타입을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서 정의된 컴포넌트 최상위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이런 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퍼블리싱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페이지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페이지리스트는 페이지를 관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실제 데이터 페이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카운트 설정 및 페이지를 선택하는 UI만 지원합니다.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리스트에 카운트를 스크립트로 조정을 해줘야 화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페이지리스트를 가져와서 페이지리스트의 아이디를 PG1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복사하셔서 스크립트 탭에 가시면 온페이지로드 구문에 붙여넣기 하시고 .se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인자 값은 내가 뿌려줄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리스트의 렌더 타입 속성은 렌더링되는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 테이블과 리스트 타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F12를 눌러서 화면의 HTML 구조를 확인해 보면 기본 HTML 구조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리스트의 프로퍼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하셔서 내가 노출해줄 페이지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우선은 O라고 입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페이지 카운터의 개수가 5개씩 노출이 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속성입니다. 기본 구조인 테이블 구조에서 렌더 타입을 변경한 후 HTML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디자인도 바뀌면서 HTML 구조 자체가 테이블에서 EL 태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페이지리스트를 이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폰트 사이즈를 20px로 변경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는 타입에 따라 이미지 형태의 버튼과 버튼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HTML에서 인프 태그의 타입 버튼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팔레트에서 트리거라고 검색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거 같은 경우는 라벨이라는 영역에다가 버튼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OK를 눌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F12를 누르고 해당 트리거를 찍어보면 인풋 타입 버튼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프로퍼티의 트리거의 타입을 변경해서 어떤 구조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버튼이었고요. 이미지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나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구조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렌더 타입을 앵커로 변경해서 미리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트리거를 찍어서 보면 A 태그와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태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태그는 HTML의 A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하이퍼링크를 정의할 수 있으며 CSS를 적용하여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웹스케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컴포넌트 중에 하나이며 버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프로퍼티로는 href가 있고 타깃이 있는데 우선 팔레트에서 앵커로 검색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링크라고 적고 프로퍼티에서 href를 검색해서 네이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깃까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타깃은 언더바블랭크 새 창으로 한 번 띄워서 네이버가 잘 뜨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앵커 컴포넌트는 A 태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해 보면 개발자 도구로 찍어 보면 네이텍으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업로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인프 타입으로 구현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멀티 업로드와 달리 한 개의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업로드도 팔레트에서 업로드라고 검색하셔서 화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화면에 렌더링 됐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기존 HTML 구조가 포만의 인풋과 이미지가 들어있는 스팬 형태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도 타입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 타입은 이미지이며 다른 타입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해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업로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인풋과 이미지 형태가 아니고 브라우저 기본 형태인 네이티브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 타입이 파일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는 여러 컴포넌트를 그룹화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성 컴포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싱되는 마크업이 div 형태이며 이미지나 레이어우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탈렉트에서 그룹이라고 검색해서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div로 잘 바뀌는지 렌더링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룹 그룹이라는 요소 자체가 div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해당 소스를 확인해보면 div 형태로 렌더링되고 횟수가 w2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div 형태가 아닌 다른 html 태그로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프로퍼티에서 태그 네임을 검색해보시면 해당 태그 네임이 현재 div로 되어 있는데 다른 html로 렌더링이 되게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ul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텍스트 박스라고 검색해서 텍스트가 들어가는 형태의 div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3개 정도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룹의 태그 네임을 ul로 바꿨고 텍스트 박스를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태그 네임을 li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해당 div가 ul로 파싱이 됐고 w2그룹이라는 그룹이 ul로 파싱이 됐고 안에 들어간 텍스트 박스가 li 형태로 리스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테이블이라고 검색하면 테이블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생성창이 하나 더 뜨는데 폭은 테이블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열과 행을 직접 입력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헤더라는 부분은 해당 라디오 버튼을 선택할 때마다 TH의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서 기본 타입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TH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하얀 바탕은 T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열과 행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열을 추가하는 방법은 상단의 도구 상자에서 열 추가, 행 추가, 열 삭제, 행 삭제하는 버튼들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선택한 열을 오른쪽에 추가하거나 왼쪽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TH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열을 추가했더니 TH가 오른쪽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울 TH를 선택하고 열 삭제 아이콘을 눌러서 열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 삭입 아이콘을 눌러서 행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을 선택해서 행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행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을 한 다음 열을 병합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열 병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열 병합 해제를 누르면 다시 병합 해제가 되는 것도 확인됩니다. 병합 해제를 하게 되면 병합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 TD를 선택하고 태그 네임을 다시 TH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TD를 TH로 변경하고 클래스명도 TH로 바꿔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를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를 입력하면 창이 뜹니다. 상단에는 TH 라벨을 입력하는 곳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위드스 25%를 100픽셀로 변경해서 고정 넓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TH도 마찬가지로 100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TD 같은 경우 가변 형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위드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TH는 고정되고 TD는 가변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의 어댑티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 창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해 보시면 어댑티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는 적응형의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댑티브를 레이아웃 형태로 적용한 후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 사이즈에 8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후 개발자 도구를 줄여보면 이렇게 800이 되는 시점에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해당 테이블의 TH 배경색을 회색에서 레드로 변경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TH의 클래스를 가져와서 CSS로 TH의 배경색을 바꿔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TH를 선택해보면 TH에 들어가 있는 W2TB 언더바 TH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클래스를 스타일에서 보면 백그라운드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있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커먼 점 CSS 붙여넣고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입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TH의 배경색이 레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뷰로 돌아와서 TH를 찍거나 TD를 찍거나 했을 때 프로퍼티에 나타나는 클래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2TB 언더바 TD W2TB 언더바 TH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래스를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클래스를 지우게 됐을 때 테이블의 모양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를 지우게 되면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W2TB 언더바 TH 또는 W2TB 언더바 TD 클래스를 지우게 되면 웹스케어 엔진에서 그려주는 대로 테이블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는 지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자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최상단의 테이블에 있는 클래스를 W2TB로 확인하시고 구문 옆에 띄어쓰기로 해서 다중 클래스 방법으로 사용자 클래스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W2TB 옆에 나만의 사용자 클래스를 추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클래스를 가져다가 CSS에서 TH의 배경색을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테이블 뒤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첫 번째는 기본 W2TB 클래스 두 번째에 사용자 클래스를 넣고 커먼 점 CSS로 이동하여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위에 클래스를 복사한 다음 아랫줄에 사용자 클래스인 TV가 포함된 W2TB를 만듭니다. TH 백그라운드는 블루로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클래스가 들어간 부분은 블루고 기존에 실습했던 테이블은 레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컴포넌트의 경우는 특정 영역에 반복되어 표현되거나 동일한 영역을 동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그룹이 UL이고 하위 그룹이 아이템인 AI를 반복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XML을 새로 만들어서 화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UL 웹 스퀘어 페이지 클릭 후 피니쉬를 눌러서 새로운 X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제너레이터를 찾아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에서 렌더링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제너레이터 컴포넌트도 DIV 형태의 HTML로 파싱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그룹과 동일하게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다른 HTML 태그로 변경하는 동일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다른 HTML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태그 네임을 P 태그로 변경해 볼게요. P로 입력하고 저장해서 다시 렌더링된 결과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DIV 형태에서 P 태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W프레임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XML은 닫아주세요. 기존의 EDU XML에서 작업 중이던 테이블 하단에 탈레벨 탈레트에서 W프레임을 가져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W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테이블 밑에 그렸던 W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DIV 형태로 렌더링되고 클래스는 W to W프레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태그 네임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태그 네임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그룹과 동일하게 다른 HTML 태그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프레임의 역할은 인클루드처럼 웹스케어 XML 화면을 현재 화면에 인클루드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프로퍼티에서 SRC를 검색 후 추가 버튼을 눌러서 같은 프로젝트 내에 있는 다른 XML을 호출해 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렸던 제너레이터가 들어있는 웹스케어 XML을 호출해서 화면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W프레임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보면 W프레임 DIVR에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P 태그가 인클루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프레임 프로퍼티 중에 스코프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스코프 프로퍼티는 인클루드된 화면과 현재 화면의 아이디가 중복될 경우 중복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탭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탭 탭과 탭 컨텐츠를 생성할 수 생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동적으로 탭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탈레트에서 탭으로 검색해서 탭 컨트롤을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추가하는 방법은 탭의 제목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탭 추가를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더블클릭 또는 엔터를 쳐서 탭 1 탭 2 탭 3 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탭을 선택하시고 내용 영역을 선택해서 팔레트에서 텍스트 박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1 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탭을 선택해서 텍스트 박스에 내용 2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복사해서 3번 탭에다 내용 3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디자인 뷰에서 본 것과 같이 탭 1 탭 2 탭 3 과 내용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렌더링된 결과를 보시면 제모결은 UL과 LI 내용 부분은 DIV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탭 컨트롤 역시 어댑티브 기능이 있습니다. 어댑티브와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형태는 레이아웃 사이즈는 300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브라우저 사이즈가 300이 되는 시점에서 탭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눌렀다가 줄여보면 탭의 모양이 아코디언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컨텐츠 내용의 W프레임 처럼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을 선택하시고 프로퍼티 프레임 모드를 보시면 I프레임 과 W프레임 그리고 W프레임 프리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선 W프레임 으로 선택하고 다른 XML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에서 SRC 라고 검색한 다음 버튼을 눌러서 해당 프로젝트 내에 다른 XML을 선택해 가져온 후 브라우저 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W프레임 모드로 추가했던 3번 탭에 가서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제너레이터를 그렸던 P 태그가 인클루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그리드 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드 뷰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유의 웹스케어 페이지를 생성하시고요. 그리드 XML이라고 입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는 데이터 컬렉션을 바인딩하여 편리하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 입니다. 탈렉트에서 그리드라고 검색해보면 그리드와 그리드 뷰라고 두 개가 보여지는데 비활성화된 것은 옛날 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리드 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를 선택해서 OK를 누르고 다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드 뷰는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TH와 TD가 보여지는 형태로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드의 데이터 리스트를 바인딩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탭에 가시면 신규의 데이터 리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하고 데이터 리스트 추가를 누르면 두 개의 탭이 생성되는데 컬럼은 헤더 영역 데이터 영역은 바디 영역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헤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를 열 개 정도 추가하고 바디는 유지드 데이터 부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바디도 열 줄 정도 추가하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셔서 아웃라인 탭에서 헤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열어보면 방금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리스트를 드래그 엔드롭으로 그리드 뷰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생성을 선택해서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가 바인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데이터 리스트를 아웃라인에서 드래그 엔드롭으로 바인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역시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더를 한 줄 정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헤더를 선택하고 행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아래 행추가 열도 오른쪽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한 열을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처럼 열도 추가하고 행도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드 스를 제거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경우는 스타일의 위드 스를 제거 해야 브라우저 에서 사이즈 에 맞게 볼 수가 있고요. 하이트 같은 경우는 삭제 하게 되면 그리드가 화면에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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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위드 를 팀블로 데이터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역시 적응형 웹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기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댑티브와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로 그리드의 사이즈와 그리드의 모양이 바뀔 수 있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800 정도로 주시고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 주세요. 그러면 브라우저 사이즈가 800이 되는 시점에서 그리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핏 속성입니다. 그리드의 컬럼을 동적으로 계산하여서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게 변경해 주는 프로퍼티입니다. 라스트 컬럼, 올 컬럼, 논이 있는데 우선은 올 컬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컬럼으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맞게 그리드 컬럼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와 같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토핏 미니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핏 미니드스의 경우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게 컬럼이 늘어났다 줄어들 때 UI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주어서 스크롤을 발생시키는 기능입니다. 오토핏 미니드스 사이즈도 800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었던 어댑티브 기능은 제거를 해주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해 보겠습니다. 800이 되는 시점에 스크롤이 발생하여서 더 이상의 UI를 해치지 않고 스크롤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스드 컬럼 속성입니다. 프로퍼티에서 픽스드라고 검색해 보면 픽스드 컬럼 속성이 있는데요. 이 픽스드 컬럼은 가로틀 고정을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여기에 3이라고 입력해서 세 번째 컬럼부터 셀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컬럼 이후에만 스크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스드로우 속성입니다. 픽스드 컬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틀 고정을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픽스드로우도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스크롤을 이동할 때 세 번째 이후로만 스크롤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트 테이블 속성입니다. 소트 기능을 사용할 때 정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소트 테이블에 트롤을 넣어 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서 헤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오름 차순, 내림 차순, 그리고 정렬 해제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저 블로우넘 속성입니다. 데이터 로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비저 블로우넘에 오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리라고 입력하게 되면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모두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리드의 높이 값과 상관없이 데이터 리스트에 들어있는 행을 전부 그려주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트리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트리로 검색해 보면 트리뷰가 나옵니다. 화면에 그린 후 더블 클릭을 해서 아이템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이너 XML로 변경해 주시고 에드 차일드로 하나를 먼저 그려주시고 에드 시블링으로 형제 요소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과 부모를 번갈아 가며 계층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고 접는 버튼과 라인으로 만들어진 트리 구조 형태로 렌더링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찍어서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쇼 체크박스 속성입니다. 트리노드에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트루로 설정할 경우 노드 앞단에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체크홀 차일드 노즈 속성입니다. 트리노드에 추가된 체크박스의 전체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노드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할 때 하우이 노드까지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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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